전북청 지원 여러분 지난해 예금사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황금대지에 올해도 예금사업 최우수청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2018년 황금대지 예금사업에서 우정청 4급 동전주우체국 5급 부안우체국이 연도대상 3채급을 석권하였습니다. 2019년 올해에도 고객중심 예금사업으로 3년 연속 최우수청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북청 예금사업 파이팅!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열심히 예금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고 창구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직원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감동한다고 봅니다. 직원 행복, 고객 감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청 파이팅! 전북청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2년 연속 연도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북청 직원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마음을 합한 팀워크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도 화합과 단결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지속되어 최우수청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북청 파이팅! 2년 연속 예금사업 연도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요구불 예금과 스마트뱅킹 이벤트를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어려운 여건화에서도 현장에서 도전과 열정으로 묵묵히 일해주신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뛰어서 2019년도 예금사업 연도대상을 향해 함께 뛰어가 볼까요? 전북청 파이팅! 따뜻한 감성과 스마트한 지성으로 고객님께 가족과 같은 온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전북지방우전청 3년 연속 대상! 화이팅!